고마워 할머니 사랑해요 사랑해요 빨리 봐요 출발 오셨다 할머니 왔어 촬영중 멍기로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 멍기로 오신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신거는 여러일 거 같아요 고마워 주시는 기회 너무 예뻐 우와 예쁘게 이건 잡아야겠다 내가 자는 것 같아 정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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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!! 엥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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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콤브와 소품을 안하는거 그치? 응 나 꽃이 고고와! 고고와! 안녕! 오늘 어떻게 하는거야? 화장실래? 고고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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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, 고고와! 고고와! 광고고, 방역에 통해 꿈이 niew that time 송지야 공신이 그린 날에 붉게 물든 하늘에 이대 항상 날 바래다 주던 너의 색깔을 아빠 찍고 온 거야? 사랑해요 사랑해요 엄마 사랑해 겨울에 또 봅시다 Install 손이 abide 수술 도망진다 아앗 아앗 아 너무 귀여워 할머니 고모 집에 가셨지 아앗 아앗 겨울에 또 만나요 여전히 울기 너의 목숨을 정원이 멈출도 편안한 쉴 곳이 되어져던 그 자우들이 지우 이제 괜찮아졌어? 네 우리 정우도 하자니 꼬모와서 즐거웠죠? 네 꼬모가 좋아 꼬모가 좋아? 응 진짜 좋아해요 꼬모가 진짜 좋아요? 꼬모가 왜 좋아? 꼬모가 많이 좋아 꼬모가 많이 좋아? 재밌게 놀아줬어? 수수 삶은 꼬모가 Regent comforting 핸러 다음에 또 놀러와 다음에 또 놀러 갈게요 아이스크림? 그래 아이스크림 하루에 몇 개 먹어야 된다? 하나 엄마 안녕 어 안녕 똥이랑 안녕 똥이랑 안녕 그래 나중에 또 연락하자 전화하자 네 빨리 갔다와